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쌈을 만들거에요. 보쌈은 삶은 돼지고기를 배추나 삼추, 마늘, 김치 등 여러가지 재료와 함께 싸먹는 것을 말합니다. 보쌈 마이팅과 무통허 두어의 팍 라이앙, 첸, 팍 카카오, 팍 카카옹, 랩브라탄 크락 특히 한국에서 보쌈은 김장 한날의 수육을 삶아서 갓 만든 김치와 같이 먹을 때 진짜 맛있습니다. 도이차퍼, 나이완, 김장, 티, 브라테 까올리, 랩떵탕 무통 두어의 크아탄 김치솥 양아로이 마큰 크락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국의 맛있는 보쌈을 같이 만들어볼까요? 봄짜 탐 보쌈 까올리 티 아로이마 크락 탐 보쌈 까올리 두어의 깜마이 크락 보쌈 까올리 티 아로이하나 수원 파 솜 껑 보쌈 까올리 폭탄 상컴 무, 삼참물, 된장 까올리 삼천 도, 고추장 크릉천 도, 브리뽄 까올리 핫천 도, 남단 삼천 도, 남솜 솜 성천 도, 남츠함 카우보 씨 천 도, 남플라 쌌 천 도, 감사합니다. 이걸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릇에 coord rester Sang Minori 그리고? 그릇에 терм bruk. 그릇에 전장 끓일 2 철 그리고? 그릇에orean? 30-40 nm. 그리고? 이제는 20-20cm 수소 1-30cm 2-30cm 래파솜깡 래파솜깡 폼차팅 와이 15-20나티 래왕티 드아무똥니우 래 과자잇 다오동니우 폼차탐 3장 9리 래폼차차 등장 2,000도 래사이 고추장 래사이 그라티암보 크릉천 래사이 남단 1,000 래사이 남만은가 1,000도 래사이 응가쿠아 1,000도 래사이 응가쿠아 1,000도 래파솜깡 래파솜깡 폼차침 폼차침 아롯 아롯 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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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롯 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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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파솜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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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살을, 쌈무, 고추장압질, 마늘, 김치, 그리고 살짝 조금. 오, 진짜 최고입니다. 오, 정말 맛있어요. 보쌈님, 아로이 막 찡찡크랍. 자, 오늘 보쌈을 맛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원님, 봄탐, 보쌈 까올리, 티, 아로이 막 찡찡크랍.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꼭 한번 만드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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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